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이 맞을까? 기네스 세계기록과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엔 나일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나일강이 아마존강보다 212km 정도 더 길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강을 품고 있는 브라질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제 브라질 연구진도 아마존강이 나일강보다 140km 정도 길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탐험가들이 긴 여정을 떠납니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과 탐험가들이 탐험과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내년 봄 탐험에 나섭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가장 깊은 곳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아마존강 물줄기를 따라 강의 길이를 측정할 예정인데 7달 정도 예상됩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강의 특성상 측정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수로 강의 굴곡이 사라지기도 하고 운하가 강줄기의 방향을 꺾어버리기도 있습니다. 아마존강 측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탐험가들은 나일강의 길이도 측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탐험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번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논쟁 자체를 매듭짓진 못할 거란 전망을 벌써 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강의 원료를 가장 넓은 줄기의 시작점으로 봐야 하는지 가장 깊은 곳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